제27회 스포츠서울배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문세영 기수의 천은과 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 두 마리의 선행 다툼이 치열합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하만식 기수의 돌풍질주와 6번 박태종 기수의 아이러브유가 그 뒤를 따릅니다. 선두른 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이 유지하면서 1코너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2번 문세영 기수의 천은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5마신 이상혁 거리차로 6번 박태종 기수의 아이러브유가 3위, 그 뒤를 7번 하만식 기수의 돌풍질주 따르면서 1번, 2번, 6번, 7번, 4마리가 1, 2, 3, 4위를 막하고 있고 그 뒤를 8번 신영철 기수의 파워풀 미세지가 5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른 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 1마신 거리차로 2번 문세영 기수의 천은이 2위로 5마신 이상혁 거리차로 6번 아이러브유 3위, 그 뒤를 7번, 8번, 5번, 9번, 4번, 3번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질주합니다. 선두는 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이 유지합니다. 2번 문세영 기수의 천은 변함없이 2위 자리 지켜갑니다. 2마리 1마신 이내의 접전입니다. 큰 거리차로 6번 박태종 기수의 아이러브유가 3위를 지켜가고 그 뒤를 7번, 9번, 8번, 5번 등이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안쪽 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 바깥쪽 2번 문세영 기수의 천은이 1번 말을 반마신 이내로 추격하고 6번 박태종 기수의 아이러브유가 3위로 그들을 7번, 9번, 8번 순으로 따르면서 4코너에 진입합니다. 선두는 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2번 문세영 기수의 천은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들을 7번, 6번, 8번, 9번 순으로 따르면서 결승선 양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쪽 2번마 문세영 기수의 천은 안쪽에는 1번마 이상혁 기수의 짝꿍을 근소한 거리차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번, 1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마 신영철 기수의 파워풀 미스지가 힘을 내면서 앞서있던 1번, 2번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8번마 신영철 기수의 파워풀 미스지입니다. 7번마 하만식 기수의 돌풍질주가 2위로 그 뒤를 9번마 조인권 기수의 스피더스가 따릅니다. 선두는 8번마 신영철 기수의 파워풀 미스지입니다. 파워풀 미스지 27회 스포츠 서울배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8번, 7번, 9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거리 1800m로 펼쳐진 제27회 스포츠 서울배 경주. 8번 신영철 기수의 파워풀 미스지가 결승선 양하는 직선주로에서 치고 나오면서 경주를 이끌었던 두 마리 1번 짝꿍과 2번 천은의 발걸음이 무거워지자 8번 진정 estud steps 10 라불 10 pul 12 16